자, 11장 위기 얼마 안 남은 듯한데? 한 5시 정도면 끝내자고 얘 왜 누워있어? 응 잠시 멈췄어? 응, 1시간 정도였구나 그 남자는? 마지막에 도쿄에 갔다 타미야에 직접 만나서 죄송합니다 응 그렇군 그 남자는 타미야와 함께 기분이 움직이는 사람일까? 어쨌든 성공했어요 타미야가 좋아한 건 잘 알았다 그러면 이 녀석은 이제부터 뭐 할 생각이지? 그냥 분해지러간 건 너잖아 시야에게 중요한 건 언제나 결과니까 과정은 조용히 하지 않다 인물을 위해서 둘을 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 그 옆에 있는 애가 쏘지 않을까? 그 옆에 있는 애가 쏘지 않을까? 그 옆에 있는 키크넹 아니, 아닌데 그 자코 1 아니었어? 기지 확대 법안의 통과를 위해 아이상량이었죠 원래라면 총까지만 원래라면은 뭐야 아 두 둘을 쏜 건 내 동료다 아 원리서 때문이고 나이고 때는 그의 착각 때문이었다고? 무슨 착각? 아 동료 맞네 자코 1이 아니었군요 어? 아 맞구나 자코 1이 아니었구나 오케이 오케이 근데 걔가 좀 쉬웠죠 자코들 없으면 옆에 잡줄도 없었으면 되기 쉬웠었어 결국에는 못 알아먹는 놈 때문에 구멍 났네요 아 나카라는 그렇구만 키류가 주인공이야 당연히 용과 같이는 키류가 주인공이야 다 자 그렇다면 얘는 뭐하러 갈거지? 가장 아나? 얘는 아나? 그 밖에 그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이군 어? 그러면 죽었잖아 카시아기씨는 죽었는데 도지가 도지마 다이고 살아있다는 거 미네가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할 것 같다 도지마를 죽... 아닌데 도지마의 신복이었으니까 딴죽... 꼬마는 계속 나와야죠 걔가 핵심이야 아 진짜? 도지마 다이고를 위해서 싸운게 아니라 회왕꾼이었어 오 역시 그 녀석은 뭔가 꼼꼼이 속이 있었어 다이고는 지금 어디에 있는거야? 도쿄 엥? 도토대 의학부 부속병인다 도토대? 도지마는 까무로총의 눈과鼻의 사기야 응 수 시간 전에 CIA 본부가 그 정보을 찾고 그 정보을 찾았다 그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 이미 미네가 움직여있었을때 도쿄의 말이란 말이야 도지마? 응 이리저면 아직 마지막 비닐에 맞을거야 형! 키리우의 형님! 뭐야 야 너네 형님! 왜 왔어! 너는 왜 이렇게 왔어? 정말... 정말... 정말 정말, 형님! 뭐야... 아... 아사가오가... 아사가오가! 설마! 불 탔나? 원래 이럴때는 좀 어? 살아있었네? 어? 아이야 뭐야? 對 너나? 나 이렇게 오.. 오! 야 싸다고 오 야 얘 뭐야 꼬맨을 때리네 다 부숴버리는거구나 이렇게 허겁지겁 달려오는거 보면 오 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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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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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키요 죽었네 미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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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子供の命とこの場所だけは見逃してくれ。 頼む。 こんなんじゃ足りないね。 俺はまだ一年前の傷が痛むんだよ。 爺爺! 爺爺! 爺爺とは後でゆっくり話させてもらうよ。 ここをぶっつぶした後にな。 何だぞ! 俺、やれ! おうおう、ぶっつぶした後にな。 俺が連れ同士を捕ってくれ。 それは、逃げ度と考えられたら、 どっつぶください! おっ、やめろー! おっとうにかくたいけなんだ。 おじさん、すぐにアサガオに来てよ! わかった。 おっとうにかくたいてやった。 あこっつぶった。 근데 가면 일단 갑시다 근데 미네는 이쪽에 왔다가 다시 가는 건가? 아사카고는 지금 다 부서져 있거나 걔네들이 진치고 있겠지? 좀 그렇다 너무 너무 사옥하다 리처드스는 그 리처드스는 싸우겠네 그죠? 어? 오케이 아 근데 뚱뎅이 진짜 죽었나? 어이씨 죄송합니다 안 뒤졌으면 좋겠어요 아이씨 진짜로 아 지금 오셨다고 재밌게 하세요 재밌게 재밌어 재밌게 하세요가 아니고 재밌습니다 아이씨 진짜로 아이씨 진짜로 다 부서졌네 아 안 죽었구나 이거 병원 데려가야죠 아 안 죽었구나 아이씨 진짜로… 어이씨 진짜로 아이씨 진짜로 어이씨 진짜로 오이씨 감사합니다 오이씨 진짜로 오이씨 그래서 미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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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네요 죽는거 아니겠지 알아요 나카아라는 절대 내가 데려가다 근데 왜 병원에 안들어가고 미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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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앰뷸런스 불렀구나 미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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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다행이다 한번도 안죽는거 못봤다고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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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열다섯시간대인가 그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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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왜 이렇게 말이야? 지금, 지금, 너는 그냥 내가 부끄러워야 할 것 같아. 응? 형님? 너는 다른 거 같고, 이번엔, 너는 안쪽으로 가질 수 없지. 하지만 내가, 나는, 내가, 내가, 그래, 왓지. 류큐걸이의 외곽에 있는 투자인 류큐걸이에서 일단 약을 챙겨서 도지마의 혀는 뭐예요 모진다 로지마의 혀구만 일단 병원이 어디있더라 병원이야 약국 약국이 치료해 보고요 약방 마에다 여기네 가운데 아 오지마 약방 갔다가 바로 택시 타고 남아가 버려야지 아우 진짜 아우 진짜 오호 왠지 중요한 부분에 맞은 것 같은 재수없는 느낌 호오이 야 엑소 날라왔는데 오 이새끼로 어어? 밟아야지 밟아 밟아 햄토리 에이 까불지마 아까 걔네들 발라주고 갑시다 자 쨍그라잉 약국 대쇼 아 뭐야 이게 하영옹이들 뭐해 자 터프니스 터프니스 내방 자 이 정도만 있으면 돼요 아 맞아 결국에는 님 아이템이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같이 레이드를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퇴짜 넣는 거 아닙니까? 거의 그거급인데 너의 장비가 부실하니 레이드는 끼워줄 수 없다 설마 소새끼랑 싸우는 건 아니겠죠 리마스터니까 비주얼이 좀 불인 건 어쩔 수 없어요 늙어서 그렇다기보단 그래픽이 무려서 그래 아니 찌발린 주제에 뭐가 웃겨 찌발린 주제에 1년 전에? 뭐냐 알았다 아 아 아 아 고치와 1년ぶり의 사이카이을 즐기고 있었다 미네가이 중인, 오매에 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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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 거짓으로 돌아왔어. 부족하잖아 내 장면은 그 요구시식을 구해주라고 그리고 너의 앞둥이래 여유를 여기 죽으면, 10억여€ 집어겟 그래서 한판 하겠다는거야? 기.. 기계가.. 그래도 못살겠네 이거 나에게 이 쥬을 부을뻔하다면 나카하라에 가까이 가고 있는거에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이런..씨 나카하라의 마지막은 앞마와시입니다 먼저 너의 땅을 치 마쓰리하고 그 후에 도뇽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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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자 아, 설마 아니, 제가 싸우는 게 아니라 잡졸들이랑 싸우는 거야? 어? 왔네 근데 사키는 왜 왔어요? 여기있자 할까? 리히야 자, 사키 아리지내 기회가 다? 이 슬리스도네가! 담고 있어! 이제 경찰에 연락이 남아있어 10분이 없으면 お巡리가 여기 날들지 않으면 하... 무슨 말이야? 그 사람처럼 아버지나 아버지가 대사리 안 한다는 거 어? 총 쏘올려나 본데? 오! 아니 왜 돌아? 아니 뭐지 이거? 2 맞아? 어? 어? 아니 보지 말고 좀 도와줘 보지 말고 도와줘 아, 도와줘 아니 뭐, 게임이니까 이러면 가능한겁니다 여러분 10분 8분 자 그래서 얘랑은 안싸우나봐 나는 얘랑 다시 싸우고싶었는데 얘 별거 없거든요 뭔가 업그레이드가 됐다면은 모르겠는데 오 여긴 넓어에다가 넓어여 돌 못줍나? 와 근데 너 뭐하냐 할아버지 소랑 놀고있잖아 할아버지 소랑 놀고있음 아니 잡혀라 호오오이씨 아니 잡히고 와 뭐 저기요? 저기 아니 제발 아니 어 오 오 야 잉? 아니 이게 뭐야 해야되세요 알로맨님 아 돼지같은데 진짜 에이 힌트 액션 왜 안나오지 어어 옆에 한 명 있으면 무조건 떠야되는데 빨리 한 대까진가 레드 액션 레드 액션 레드 액션 레드 액션 써봅시다 어 일루 아 그냥 때려야지 아 짜증나 히트 액션 아 아 빨간색 히트 액션이지 이거 아 이거 빨간색입니다 이거 왜 안나와 기분 나쁘게 그러니까 이게 그 약간 단차가 있으니까 애들이 애들이 안 잡히네요 기름에 오늘 기름뿌린거 아니고 오늘 기름뿌려 땡 이거 캣셉이다 근데 약간 얍삽이네요 앞뒤가 이렇게 안될줄이야 히트 액션 좀 판바써야지 아니 얘는 무기가 없네 어 있다 있다 아 간다 명료 간다 명료 아니 히트 액션 왠지 이거 장수 되게 빨리 넘어갈거 같애 아사가오 이야기는 이제 없잖아요 어머어머 어머 이거 구해주러 간다 자 키류도 이제 만화적 성상력을 발휘해보십쇼 여러분 마나다 여러분 말도안돼 하지만 이거 마나다 이거 마나다 게임이다 호우 용과 가치는 전부 이어집니다 그 외전격인 디엔드나 켄잔 유신 요거 빼고 응 외전은 그냥 다른 이야기에요 히트 어어 얘 아 얘 억크릴드 했네 총 쏘는걸로 거기도 많이 먹은거 같은데 충격이 가능하다고 하하하하 왕산다 어떻게 됩니 뱅 뱅 뱅 뱅 뱅 뱅 아 둘에서 호랑이 잡는데고 하하하하 왔네 휘차 호우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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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터리 아 여기로? 아 극 1부터 시작해가지고 응 용과 같이 지금 시작하시려면 어차피 4,5,6은 한그라가 아직 안됐잖아요 오 뭐지 오 뭐야 아이 야 쫄딱을 불러 워낙 2를 먼저 해보시고 어차피 3까지 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왼만하면 왼만하면 아이 진짜 워낙 2를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로를 하시는게 좋을거에요 야 야 이거 너무한다 이거 오케이 오오오오오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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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ognised 넌 뒤짐 동그라미 잠시만요 이거 잡고 제모 이거 겁나 많이 달긴 많이 달아요 이거 허튼 액션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오 너무 빨라 게다가 그게 문제입니다 야 능력강 가네 가네 싸움 리버설 나도 고려진 상태에서 반격으로 전환한다 그게 1편이에요 1편은요 풀스2에서 나왔기 때문에 1,2편은 풀스2에서 나왔기 때문에 풀스4로 나오기 위해서는 다시 만들기가 필요하잖아 그게 극 1편이랑 극 2편이에요 그건 사실상 1,2편이라 보시면 돼 풀스2 그래픽을 풀스4로 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한글화가 됐기 때문에 하시려면 원투로 하고 제로를 해보시는게 제로는 스토리상은 맨 맨 맨 처음인데 원투를 좀 해봐야 제로에서 약간 좀 감동을 느낄 수 있어요 그거만 아시면 돼 그거만 아시면 돼 그거만 아시면 돼 원래는 이렇게 나온 순서대로 하는게 제일 좋아요 1,2,3,4,5하고 제로하고 식스하는게 제일 좋은데 그런거 상관없으면 그냥 아니 제로부터 하시면 돼 진짜 처음부터 하고 싶으시면 3까지만 된거에요 지금 풀스4로 나온거는 1,2,3 그냥 제로이기 때문에 이런 싸가지 없는 녀석을 보았나 두번이나 덤볐는데 적어도 못하고 있어 얘 말할 수 있어 이거 갑자기 오 안돼 밖에 했는데 곧이 진짜 같이 꺼 몇몇 시원 뭔들 새벽 선생님 말하는 화려한 법을 Comb Schtero 내가 쪽 firing 어언 미안해요. 어? 저.. 도! 요! 리킬야! 이 적은 사람의 역할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이 적은 사람의 역할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적은... 너가 끝까지! 한 발이 길지 않나? 아... 잠깐만 아니 한 명도 안 죽겠다고 생각했는데 얘가 죽었죠 이건 살 수가 없어요 시켰어, 시켰어 아니기 이거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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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래시 나는 나는 그렇게 나 나 나 나라 俺は それで いや 力也 ホーマ 俺 楽しかったっす 兄貴 会えて おい 力也 何言ってんだ こ こ これで 俺も 一人前の 男 かな リヒア 人に かける あ 兄貴 き 兄貴は かっこいい 兄貴 に さ 最高に 出来上がる 絶対に…あの…峰って奴に… 峰か…峰になるんだ! 峰は…まあ…負けない… 分かった…分かったから死ぬな! 死ぬな!逃げや! 死ぬ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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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何? 死ぬな! おい! 逃げや! おい! お前何勝手に死んでんだよ! おい! 俺は… 俺は許されそう! おい! 逃げや! 逃げやし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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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私は、何が誰に私を見るのよ! 逃げやしろ! ちょっと… 失くなよ! ああ、ちょっと… 死づいな! 何があれば… 死づいな… 死づいな! 싸우고 있을 때 이미 왔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살았을 거 아니야?